읽겠습니다. 화피초목하고 화피초목하고 내금 만방이라 내금 만방이라 급기 중화하여 우양시약이면 즉 초목무진하 이점피인화라 시지 미주가활 주왕인화여 태급초목 자가시아라 여보적자하여 이는 담부하면 즉 만방지광이나 이망불영례라 서지칭하후알 증민내립하여 만방자계자가 시아라 개차신발은 개차신발은 4대5상이라 개차는 유언범자여라 인생어세에 막불구 차신체발부로대 이 기소의 위인자는 즉 별유죄하라 4대는 천지군친이요 5상은 인의의 지신이라 인비사대면 무의생이요 시세이 시세이